흡사... 이게 뉴질랜드 제게 아니에요, 꼬질이 일단 발라야 돼 와 나 살 탄 거 봐요 지금 문신 때문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거든요? 어디? 봐봐, 봐봐, 나 탔어 방금 너무 쫄았어요 아, 힘의 차이가 가늠이 안 돼요? 아, 근데 자존심이 있지 아, 자존심 없어요, 저는 쫀 척은 아니고 진짜 쪼는 거잖아요 쪼는 것도 있긴 하죠 흡사... 이게 뉴질랜드 제게 아니에요, 꼬질이 하와이 꼬질이 이제 발라야 돼 아, 그렇습니까 도민 씨, 저 어때요? 찰리치 플린 아니네요 껍질이 아, 짜 참, 둘이 쌍두니 같아 야, 근데 수영하고 컵라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맛있지 진짜 어렸을 때 본방과 앞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열어서 음~! 우와 좋다 지미, 그러고 보니까 해적 같은데? 맞아, 맞아 어디서 본 것만 많아가지고 딱 바둑이 내려간 거거든요 아아 그때 이제 시키시면 돼요 어? 왔어? 진짜요? 어떤 거예요, 그게? 제주도를 낚은 거예요 어? 제주도를 낚은 거예요 제주도요? 아아... 아, 전 제주도 대표 고기를 낚은 건 줄 알았어 맞아 아, 깜짝이야 오케이 와, 잡았다, 태양이야 잡았어 두 마리를 잡았다 와, 어떻게 한 거예요? 제대로 걸렸죠?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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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.